안녕하세요. 3분 극장의 밝은 달빛입니다. 늘 빨간 모자만 쓰고 다녀서 빨간 모자라고 불리는 소녀를 아시나요? 그 빨간 모자가 늑대에게 잡혀먹힐까요? 아니면 늑대가 소녀에게 당할까요? 오늘 3분 극장에서는 동화 빨간 모자의 숨어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빨간 모자 얘기는 프랭스 작가 페로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독일의 그림 형제의 이야기 버전도 유명한데 그 버전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페로의 빨간 모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빨간 모자야, 오늘 할머니께 케이크와 와인을 가져다 드리렴. 몸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엄마는 빨간 모자에게 음식 바구니를 들려줍니다. 빨간 모자가 할머니 집에 가려면 숲을 지내야 합니다. 아저씨들 안녕하세요. 오우, 빨간 모자구나. 숲에는 나무꾼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늑대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늑대는 빨간 모자를 잡아먹고 싶었습니다. 음, 맛있어 보이는군. 하지만 보는 눈이 너무 많아. 얘 꼬마야, 혼자서 어딜 가니? 늑대는 아주 점잖게 소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 댁이 어디인지 미리 알아냈습니다. 지름길을 알고 있던 늑대는 꼬마보다 먼저 할머니 집에 도착해 빨간 모자 행사를 하며 할머니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 행사를 하여 빨간 머리도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즉, 아무리 점잖고 예의가 바른 것 같아도 낯선 사람은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교연을 담고 있는데요. 그림 형제의 이야기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원작과 다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엄마의 심부름으로 할머니 댁에 가는 것까진 같습니다. 엄마의 당부 중에 할머니 댁에 가는 도중 길을 벗어나지 말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늑대가 빨간 모자가 할머니 댁에 빨리 가지 못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꼬마야, 여기 주변에 있는 예쁜 꽃들 좀 봐.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 아깝지 않니? 이야, 새들이 정말 아름답던 노래를 하는구나. 급하게 가지 말고 꽃도 보고 새소리도 들으며 천천히 가렴. 이혹에 빠진 빨간 모자는 한참을 숲에 머물게 됩니다. 그 사이 늑대는 여유롭게 할머니를 잡아먹고 빨간 모자를 기다렸다 역시 잡아먹습니다. 너무 배가 부른 늑대는 할머니 침대에서 코를 드렁드렁 골며 자게 됩니다. 그때 할머니를 잘 아는 사냥꾼이 할머니 집을 지나다 코고는 소리를 듣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집에 들어갔다가 늑대를 발견합니다. 그 늑대는 바로 사냥꾼이 쫓고 있던 늑대였습니다. 이놈 너 잘 만났다! 이놈이 할머니를 잡아먹은 모양인데! 총을 쏘려던 사냥꾼은 혹시하고 가위로 늑대의 배를 가릅니다. 그러자 빨간 모자가 보였고 할머니도 아직 살아계셨습니다. 빨간 모자는 잽싸게 나가서 무거운 돌들을 가져와 늑대의 배를 채웠고 사냥꾼은 배를 다시 꿰맵니다. 잠에서 깬 늑대는 무거운 몸으로 도망을 가다가 죽게 됩니다. 이 일을 겪은 빨간 모자는 앞으로 항상 엄마의 말씀을 명심하고 잘 지키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림 형제의 또 다른 버전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빨간 모자는 늑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할머니 댁에 갑니다. 할머니! 늑대가 따라왔을지도 몰라요! 할머니는 빨간 머리를 집에 들어오게 한 후 얼른 문을 잠급니다. 잠시 후, 늑대는 빨간 모자가 도착하지 않은 줄 알고 문을 두드리며 말합니다. 할머니! 문 열어주세요! 저예요! 빨간 모자! 그래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늑대는 어떻게 집으로 들어갈까 궁리를 하다가 지붕 위로 올라가서 빨간 모자가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할머니는 꾀를 내었습니다. 예이야! 저기 양동이를 가져와 벽난로에 올리고 물을 부어라. 거기에 어제 소시지를 삶았으니 물을 부어 끓이면 냄새가 굴뚝으로 올라갈 거다. 마시는 냄새가 솔솔 올라가자 지붕에 있던 늑대는 너무 배가 고파 굴뚝으로 내려오다가 그만 뜨거운 물이 펄펄 끓는 양동이에 빠져서 죽습니다. 어떤가요? 각 버전마다 주는 교훈이 조금씩 다릅니다. 페루의 원본 이야기와 그림 형제의 두 가지 버전의 빨간 모자 중 저는 개인적으로 그림 형제의 버전이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산문극장 밝은 달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